이게 되게 특별한 겁니다. 여기가 아메리카노스입니다. 대신에 사장님이 시그니처 커피를 본인이 직접 개발했어요. 부셔버릴까? 이런 뜻인데 맛으로 너의 마음을 부셔버리겠다? 이런 데 쭉 들이키시면 돼요. 원샷으로? 네, 소주처럼. 소주처럼? 원샷으로 먹으면 에스프레소? 맛있게 먹어요. 맛이 어때요? 맛있다. 또 먹고 싶네. 되게 희한한 맛이에요. 저거 먹을 때 좀 쓴대. 갑자기 우유 들어오니까 고소한 맛에다가 맨 끝에 무슨 마시멜로운 맛 나는 거야. 되게 달콤한 맛 맨 끝에. 한국말로 이제 고지감래? 고지감래. 그렇죠, 고지감래죠. 바로 고지감래예요. 또 아까 형이 여기 약간 꽃집 같다고 얘기했잖아요. 원래 여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유가 있어요. 뭐야? 꽃을 줘요. 다요? 그렇죠. 기분 좋게 커피 드시라고. 한 송이 숲 드리는 건데. 감사합니다. 이 부분 갖다 드리라고. 감사합니다. 저는 어머니한테 줘야겠다. 어떤 어머님이 여기 오셨어요. 꽃을 하나 줬는데 그 어머님이 우시더라고요. 물어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꽃을 받았대요. 그렇으니 다음에 이제 오는 여자들한테마다 선물로 그렇게 이제 꽃을 만들어줬거든요. 이야. 여자들은 진짜 좋아하겠다. 여자들의 마음 그냥 부셔버리는 거지. 이거는 어. 어. 형. 솔직히 사장님이 저를 좋아해서 이렇게 주는 줄 알았거든. 맞아요. 기분이 조금 찝찝해. 안 좋을 것 같아. 이 히든 스팟 알고 있었다면 왜 이때까지 안 가르쳐줬어? 아니 이게 너무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. 그 대신 방송 나와서 공개. 또 이게 형뿐만 아니라 이제 웬만한 사람들 다. 나이스 состо지ще lihat. 아니고 jeg떼 눌리꾼이 있는 친구들 가지고rup스! 끄기 Indian습니다. KBSким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